네, 광주로 내려갑니다. 네, 아침은 요거 커피, 커피 안전으로 아침은요. 네, 금성산성 도착입니다. HS3QBN C25XZE DS4GZI 만났습니다. 출발 준비 중입니다. 금성산성 올라갑니다. 역시 담양 대나무, 대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상창도 해석사입니다. SSQB의 맹중중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심. 일단 여기서 개죽이 놀이 하셔도 돼요.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히 가보실군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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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3FIA, DS3OLN, SSQE, DS4GIO, DS4GIO, DS4GIO 국장님의 향토 해설사의 브리핑이 있습니다. 보리암이 있어요. 하얗게 보이죠? 저 뾰족한 사람이 뭐라고요? 추우월살. 아, 졸지 말아. 800 몇몇살. 소탈 회장님이 졸았나 봅니다. 여기 밑에 또 저수지가 담양 땜이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올라가면요? 항복, 항복. 저쪽에 또 문 보이시죠? 승용문. 보궁문에서 바라본 담양 시내입니다. 전경이죠. 예, 소타팀 쭉 오고 있습니다. 아, 대삼들 하십니다. 예, 인물 좋아요. 진짜로? 예. 아, 좋아요. 지금 약간 올라가서 잘 나와요. 아, 힘들어. 거의 안갈래. 아, 진짠데? 두 번째 성장. 쭉 올라가, 땐 날 올라가. 다시 달라고. 다시 달라고. 아, 저 위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근데 제가 좀 물어보니까. 네. 아침에 일찍 와서 물을. 요거 가는 길이 굉장히 높대요. 아, 이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 그럼 난 여기까지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 돌아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좀 전에. 예, 동백입니다. 아, 멋집니다. 예, 동자매. 디스포 지와이 오. 디스포 지와이 오. 디스포 지젯 아이. 여기가 동 프로젝트. 요새 나를 보고 이제 동룡이 오. 동룡 삼개지.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쩌다가 지 그랬냐고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들으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다. 아, 지금 어떻게 해, 이거. 뇌성이 되니까. 기술생이. 아, 조그만한 거요. 고생하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름살 양장에서 기온날. 예. 예, 양조장 전합니다. 양조장. 양조장 국장님. 어, 여기 있는 거. 어이, 뭐야. 모주. 모주장사입니다. 모주장사. 에이, 쟤쟤. 큐빈. 뭐라, 나 저런 거 부르는 얘기야. 예? 예? 예. 예. 멋집니다. 몇 명입니까? 어휴. 7명. 끝내집니다. 저 꼭대기. 저 꼭대기로 이동합니다. 예. 하우. 여기 빡세입니다. 난코스 올라갑니다. 하늘 색깔. 멋집니다. 하늘 색깔. 멋집니다. 예. 저 정면. 저게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오. 지리산. 천원봉. 아니. 반야봉. 반야봉. 반야봉이랍니다. 예. 아, 예. 강천산 계곡이네. 저기. 사람들 많잖아요.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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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강천산 계곡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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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과급을 따라서 계속 이동합니다. 금성산 성. 저 끝에. 저 끝에가 정상입니다. 1003m. 금성산 성. 도착입니다.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진짜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 도착. 정상 도착. 감축드립니다. 아, 여기 뷰 끝내줍니다. 저 지리산 반야봉 멋지게 다가옵니다. 꼭대기가 반야봉입니다. 반야봉. 도착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울산 안 하 울산 잘 들리죠? 무슨 뜻인지는 모르니까 제가 번역했잖아요 번역 신호 파이브나잇 파이브나잇 우회장님! 다른거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조심해 줘야 돼요 잠시만요! 스탠바이옵니다 필재우회님! 잠시만요 돈이 났다 DS3 PBZ DS3 FI DS3 FI 잡아요 PBZ HL3 QB November 59 줄리엣 브라보 105 DS3 PBZ 이기로 HL3 QB 포태블 오버 로제 DS3 PBZ 파파 브라보 줄리엣 이기로 HL3 QB 감사합니다 5라인 감사드리고요 줄리엣 브라보 1,4,5 강천산 언제 쭉 넘으실겁니까? DS3 PBZ 이기로 HL3 QB 포태블 오버 로제 감사합니다 DS3 PBZ 이기로 HL3 QB 포태블 오버 로제 감사합니다 DS3 PBZ 이기로 HL3 바로 G1 S5 DS4 볼륨이 어떤거죠? 오스카 피타 팬고 여기는 DS3 FYA 선정감 쏘타 원장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4 3점 또 되네요 오늘 호남 지역 소타, KRP 모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 정상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KKCM도 모여서 전신 운영 중이었고요. 이런 통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소파 헬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JB 105번입니다. JB 90입니다. DS4, OBT, 김재, DS3, FIA 6K5, BSK 운영하고 울산, 교수님 완료. 몰복하 quunknist Isone, SS3, Wii 4, Sam, Alpha, Alpha, kk avi 포רא아 num大OO, DS3, PS3, HFJ 509 USA 아우, 퍼런하네요. 아주 멋집니다. HL1, KK, K's posession기 여기는 GS4, HFJ 친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델타 슈가2입니까? 델타 슈가2입니까? 델타 슈가2입니까? 델타 슈가2입니까? 계속usan 모든 등산객이 한 번에 쳐다보네 내려갑니다 하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담양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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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로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Csk5 XZE 드론으로 비친 화면입니다 좋습니다 드론 아주 좋습니다 저어있습니다 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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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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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입니다 한잔 하시죠? 네 서울로 이동합니다 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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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산